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자취한기입니다 오늘은 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평소에 과자를 엄청 좋아했다가 다이어트한다고 끊었어요 그래도 그냥 사먹는 과자보단 직접 만들어 먹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뭘로 만들 것이냐면 짠! 이 돼지 껍데기로 만들 거예요 이게 껍데기인데요 이게 2,000원이에요 이게 원래는 오늘 촬영하고 내일 바로 영상 업로드 해야지 했는데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박 3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껍데기는 데쳐줄 거거든요 청육추 없애면 가루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월계수입 정육점 가서 고기 살 때 월계수입 좀만 주세요 하면 주거든요 그때 남은 거 넣고 뭐 월계수입 빼고 뭐 된장 커피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청주 마늘 막 이런 거 더 넣어도 되고 잡네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한 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같이 끓일게요 물이 끓는 뒤에 15분에서 20분간 네 이렇게 끓였고요 청물에 가볍게 헹궈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가운데 한번 잘라서 이렇게 해줄게요 튀기면 부풀어 올리기도 하는데 부피가 그렇게 엄청 커지진 않아요 그냥 그거 감안해서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로 카레가루 있잖아요 카레가루 아주 살짝만 많이 넣지 말고 카레 향만 나라고 카레 향만 나게끔 편했다가 이렇게 체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뭐 그릇에다가 깔아놔도 되고 밑에 종이 오일 같은 거 있으면 되도 좋고요 요렇게 해서 선풍기 바람에 말려줄 건데 이게 좀 바짝 말라야 얘가 잘 부풀거든요 안 마르면은 얘네가 안 부풀고 그 딱딱해져요 지금 딱 하루 말렸거든요 선풍기 바람에 하루 말리고 자세히 보면 위에가 빤딱빤딱 거리죠 기름이 좀 올라와 있어요 기름에 튀겨줄 건데 기름 온도가 올라왔는지 젓갈을 벌러서 기포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부풀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높은 온도면은 얘네들이 빨리 확 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돼지 껍데기 쪽이 티따따딱 튀니까 조심해주세요 얘네는 이렇게 이게 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꼬여요 안쪽으로 오징어 말리듯이 근데 이거를 쫙 펴주고 있으면은 안 꼬여요 젓가락으로 딱 누르고 있으면 젓가락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약간 육아 만들듯이 육아도 막 이렇게 모양으로 퍼주더라고요 엄청 튀니까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기름에 넣어가지고 한 30초 정도는 엄청 파바바바바바밤 튀는데 이제 조금씩 그게 잔잔해져요 그쵸?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이럴때 바로 건져주세요 여러분 방 전체가 지금 뿌얘졌어요 연기로 가득 찼어 네 이렇게 다 만들고 먹어봤는데요 자세히 연습 안 해요 자세히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는지 보고 싶은데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맥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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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참깨 탕후라인 이제 한마디 넣어보면서 느끼니까 크게 만든 것보단 작게 만든 게 훨씬 낫더라고요 바삭함도 작은 게 더 바삭하고 먹기도 편해요 그리고 치아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딱딱한 바삭이라가지고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나? 제가 너무 바짝 말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만든 것 좀 그랬어요 너무 바삭한 과자 느낌? 맛은 그냥 약간 밀가루 과자? 약간 진짜 돼지 껍데기라고 느껴지지 못하게 과자를 엄청 여러 격을 한 번에 입에 넣고 바삭바삭바삭 입에 씹는 느낌? 과자가 보통 얇잖아요 얇은 게 아니라 엄청 두꺼운 과자를 한 입에 넣고 푹 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잡내는 안 났는데 카레 가루를 묻혀서 했잖아요 카레 때문에 잡내가 안 난지는 모르겠지만 잡내는 안 나는 대신에 카레 향은 진짜 거의 못 느꼈어요 그냥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기름, 불, 뜨거운 거 사용하실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오늘과 한 끼 뚝딱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자취 한 끼가 되는데 자취 한 끼가 아니라 이건 거의 실험 요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춰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